로시아 전당 대통령 올라짐이로 올라짐이로 비치 부진 봉지가 딱듯이 마지했습니다. 가분석에서도 우리를 조청하지 못할 수 있는 한 대신을 감사드렸습니다. 수도주의 우주발사장을 장관하시었습니다. 흉연한 부서중화체 건설장을 굴러보시었습니다. 로시아 연방 대통령 올라짐이로 올라짐이로 비치 부진 봉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환공항에서 직접 마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부쩍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이번에는 뭘 주고받을지 민감한 군사기술, 핵기술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에 대해 북한학과 박원건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게 24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특히 전 세계가 이 방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2000년에 그 당시 김정일 시기에 다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도 괜찮았고 여전히 미국이 최강국으로서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에 미러, 미중 관계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거칠게 국제 질서로 수선하는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죠.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 우크라이나의 불법 전쟁을 시작한 것도 러시아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핵도 UN 안보리,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안보리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까지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국가가 서로 밀착해서 어떻게 더 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도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밀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가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9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국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원래 지각 대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영국 여왕도 1시간 기다리게 했고 교황도 1시간 기다리게 했고. 국료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김정은에게 보답을 하는, 김정은에게 선물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오늘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대규모 평양 주민 한 20만 명, 지난번 시진핑 주석 갔을 때 수준으로 동원을 해서 대규모 행사를 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은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 어쨌든 러시아가 뭐라 하더라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또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극동을 방문했다가 오늘 밤에 8시, 9시 도착한다니까 어쨌든 김정은 총비서가 나가서 직접 마중을 하는 건 물론이고 특급 의전을 아마 베풀 텐데 북한도 러시아한테 기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은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고요. 일설에 이미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상반기 중에 올 6월 중에 방문을 했으면 것을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랑 역지 말고 사실은 단독 방문을 또 요구를 했고요. 하나 더 붙인 게 6월 25일 6.25 전쟁 그때 좀 왔으면 했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현재 들어준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6월 중에 상반기 중에 러시아의 형태. 그만큼 또 나름대로 러시아가 필요가 있어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과의 관계 또 다른 복잡한 역동들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어제 일제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 울라지미로비치 부진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 울라지미로비치 부진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네, 뭐 북한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러시아 크래미인공 대변인이 발표에 의하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민감한 사안이라면 결국 군사협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군사협력이라든지 경제협력 다 모든 것이 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UN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본인들도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어길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통과해서 이제 민감하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과연 어느 정도 민감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고 거기서 협력의 모습들이 경제 군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을 넘는 수준의 어떤 협력은 좀 조심스럽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러시아에서 발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한국과 중국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고요. 앞에 포괄적으로는 빠졌고 한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자 관계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내용들의 구체적인 협의가 조약 형태까지로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이 양국의 협력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